대통령이 불법 마약 사범을 사면했습니다. 일단 발표된 팩트 먼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단순 마리화나 소지로 인해서 연방법에 저촉돼 전과 기록을 갖게 된 모든 사람들을 사면하고 범죄 기록을 삭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러나 각 주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전과 기록과는 무관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화나가 이제 대부분의 주에서 합법 아닌가 생각되실 겁니다. 물론입니다. 미국 내 37개 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입니다. 말이 의료용이지 피우고 싶으면 어떻게든 의사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리화나가 필요한 상태다라면서 처방전을 받으면 판매소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9개 주에서는 의료용 뿐만이 아니라 아예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제한된 양에 한해 즐길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뭘 갑자기 사면한다는 거지? 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사실 연방법은 여전히 마리화나가 불법입니다. 연방법은 심지어 마리화나를 강력한 마약인 LSD나 필러폰과 같은 등급으로 여전히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방법에 의한다면 마리화나를 단순히 소지만 했어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 각 주정부가 주차원의 합법화를 하고 있는 건데 여하튼 그렇게 연방법에서는 금하고 있는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들을 이번에 사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마리화나를 필러폰과 같은 등급으로 해 놓은 분류 자체를 고치던가 그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논란이 있다고 해서 일국의 대통령이 어쨌든지 불법인 마약사범을 전격 사면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그리고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조치를 발표했을까요? 네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특히 공화당에 많이 밀리고 있는 판세를 뒤집거나 최소한 격차를 줄이려는 전략입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은 사실 6,500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6,500명을 본 게 아닙니다. 마리화나 규제 완화를 원하는 많은 유권자들을 본 겁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 마리화나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원의 58%가 역시 완화를 원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재결집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의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동층의 민주당으로의 이동 등을 노리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사실 마리화나 단순 소지로 적발돼서 전과기록을 갖게 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흑인입니다. 즉 단순히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 백인들은 은근히 봐주는 경향이 있었고 흑인들은 애누리 없이 처벌을 하는 경향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흑인 유권자와 더불어 나아가서 젊은 유권자들의 표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주정부의 대표가 아니고 연방의 대표자이죠. 그런데 연방법으로는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한 전과기록을 없애준다는 이번 사면 조치. 바이든 대통령의 신의 한수가 될지 아니면 악수가 될지 11월 8일 중간선거가 답을 줄 것입니다. 레알뉴스 글로벌 송행코였습니다. 레알뉴스 글로벌 송행코였습니다.